이민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고국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이민을 가서 타국에서 사시는 경우에는 각자가 다양한 이유와 사연이 있긴 하여도 어떤 인연법이어서 그런 것인지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민을 좋아하거나 이민 가서 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전생에 외국에서 살았던 습이 있어서 외국이 좋아서 가는 이민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 질량이 고국 땅에서는 기운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 팔자 질량이든 어떤 마인드 질량이든 타고난 기운 자체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바란스가 안 맞는 기운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예컨대 사주 기운이 많이 많이 편중되면서 이렇게 금기운으로 강하다든가 예를 들면 그리고 물기운으로 편중돼서 이렇게 외국 따뜻한 나라 있지 이런 나라가 더 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으로 너무너무 편중돼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소련인 유럽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이런 약간 추운 나라가 또 더 잘 맞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사주 오행에 따라서도 외국이 잘 맞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사주 기운이 우리나라랑 밸런스가 안 맞아서 체질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외국을 좋아서 가는 분도 있다. 그러면 첫째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완전히 일찍부터 이민을 가는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전생에 외국에서 살았던 습이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주 기운이 우리나라랑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부닥치니까 외국이 편하고 부닥치다 보니까 외국을 선택해서 이민 가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에 속하고 가끔은 이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사업 실패하고 여기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망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다 어려워지고 이곳에서 뿌리를 받고 살자니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니까 차라리 외국 가서 그냥 어떤 일이든 하면서 살아보자 쫓겨가는 심정으로 가는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국당에서 어떤 방법도 찾지를 못하니까 외국에 가면 찾을까 싶어서 쫓겨가는 심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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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